여러분 안녕하세요. 방송주TV의 활력소 비타민 차유주입니다. 오늘 바로 첫 방송이라서 긴장도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. 오늘은 신체 편에 또 건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여러분 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? 심장이 쿵 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? 한지껄로 한지 건너서 정말 암한 후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시대에 오늘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회복되고 궁금증이 싹 풀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방송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자 그러면 오늘 황송주TV의 주인공이시죠. 황송주 박사님을 모시고 모든 것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사님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사실 황송주 박사님의 그 흰 가운이 저는 굉장히 익숙한데요. 오늘 이렇게 흰 가운을 벗으시고 이런 캐주얼한 느낌을 가지시니까 제가 모든 질문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자연 그대일 것 같아요. 봄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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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봄이 왔어요. 와 이렇게 화참한 봄날에 박사님과 산책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. 박사님 이렇게 나들이를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사랑합니다. 막 새순이 덥고 이제 막 연두 빛이 생기는데 이쪽에 봄이 이렇게 와도 갑자기 와요. 거인의 발걸음처럼 갑자기 확 와가지고 어 그게 박사님 이렇게 평소에도 운동을 잘 즐기시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박사님이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진짜 궁금했거든요. 네 저는 뭐 이제 산책을 즐기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거니까 걷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고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고 어디서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걷는데 그냥 운동 효과가 있으려면 네 조금 빨리 걸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복복을 좀 크게 하고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걸어야 운동 효과가 근육들이 쓰여지게 되면서 근육 운동과 네 이게 심폐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. 아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걸으면 네 허리가 쫙 펴져요. 허리가 쫙 펴진다. 허리가 펴진다. 그러니까 자세가 좋아지고 근육 운동이 되고 그다음에 심폐 기능 운동이 되니까 일석삼조를 오 일석삼조를 일석삼조 근데 이제 그게 빠진 게 네 네 유연성이에요. 유연성 유연성? 유연성 운동이에요. 이건 이제 몸을 유연하게 해주는 이게 한 바퀴씩만 이렇게 돌려도 유연하게 되죠. 오! 뚜둑뚜둑뚜둑 네 이렇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돌려도 유연성이 회복이 돼요. 그다음에 이제 근력 중에는 네 그 헬스클럽에 안 가도 되는 게 이게 엎드려서 이렇게 응? 이거 하는 거죠. 아, 푸시업? 푸시업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 20분 정도 하면 이제 완벽하게 운동이 끝난 거예요. 모든 신체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그래서 이제 빠르게 걷고 네 훔차게 걷고 아, 지금 한번씩 돌려주고 푸시업 한번 하고 푸시업하고 이제 모든 운동이 끝나는 거예요.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. 놀라운 게. 놀라운 것을 시작도 안 했다는 건데. 그러니까 그게 그 학자로서 아마도분들이 이 방송을 아마도 싱ıyorlar 싱들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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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